도리 도리 네 갔다 올게요 아 여기 오 고양이 오 고양이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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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노레이 탐순단 여기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혹시 모노레이 여기 있어요 네 물어보지마요 안반보고 가면 되니까 물어보지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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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좋아했어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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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삶ата 혹시 요리 요리 할 수 있어요. 아니면 삶아 먹으면 되지 요리 삶아 먹으면 되 Dr. 삶아 먹으면 될까요? 물에 불... 난 딱 삶아 먹을까요? 으흐의 쇠거는 못 먹는다 새로는 못 먹는거에요 이거 누가 삶아 죽기고? 이거 농구 이걸 불 때 삶아 아니지? 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삶아 죽기고 잘 먹었어요? 응 먹고요 나 한국 말 못해요 미안해요 친구가 조절하는 거야 친구가 줬어요 네 친구가 줬어요 아 바이 빨리 내먹어 곱곱 어? 어떻게 알아요? 아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혼자 왔어? 네 맞아요 혼자 왔어요?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? 그냥 알아요? 외국사람 아 외국사람 아 그럼 그거 오징어 먹어요? 집 먹어요? 오징어 아니고 아 오징어 아니에요 낙지 문어 문어 아 문어 문어 아 문어 문어 물어 그럼 내려오면서 갖고 가 이거를 걸어놓기때나 고향으로 먹기나 먹고 싶어? 아 먹고 싶어요 거기 또 달라고 내려오면서 네 네 위로 갖고 가 네 너한테 삶아 줘라 네 할머니가 많은데 어 진짜요? 여기 많잖아 어 할아버지 보고 삶으래 어 삶으래 요리하래 요리 알아요? 할머니들이 아 네 나보고 요리하래 어 요리 저 잘해요 할머니 보고 삶아 저렇게 아 할머니 요리 잘 하거든 하하하하하하 이거 쏟다 시키빈고 안찌가 쌓아 줬어 아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어 어 네 이정표 이정표 오케이 네 이정표 또 이정표 어 네 또 이정표 오케이 또 이정표 가요 오케이 계속 가요 어 오케이 다시 올 거예요 이따가 저러 갈 거예요 갔다 와 네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 네 오케이 와 대거 마이 오토뻔 어 아 잊어버렸어 어 오묵 모노레일 모노레일 여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그 하 아 어 와 하 아 아 itself Sab değ 하 하 할아버지는 한국사람을 quer 진짜 대박 아 힘들다 미세대 거기 사람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여기 기다려요 태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태초마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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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못 찾았어요 제가 거기 이렇게 왔어요 저는 큐지에요 나는 큐지에요 모노레일 네 모노레일 메타 탑승장 여기 모노레일 아 모노레일 오렌족이요 오른쪽 어 제가 뒷팀 갔어요 아 그거 오지 말고 그쪽으로 오케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 여기 오렌족인다 아 여기 아가 왔어요 나 뒷팀 갔어요 아 여기 왓국이ijd 어이 마라 오마이갓 아 미쳤다 없어엉 나 죽어 나 죽었어 아니요 에이 쿠키 잠시만요 와 미쳤다 아 왜 건가 많아요 와 너무 트렌디 안녕히 계세요.